꽃가루 은행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? 인공수분을 위한 꽃가루를 보관해놨다가 봄철에 문을 열어 과수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. 정선군 농업기술센터에서 7년 전부터 은행을 열어 질 좋은 꽃가루를 공급하면서 생산량도 늘리고 품질도 높여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박성준 기자입니다. 하얀 자두나무 꽃이 만발한 가수원에서 꽃잎 따기가 한창입니다. 열매를 맺기도 전에 꽃잎을 따는 이유는 내년에 인공수분할 때 필요한 꽃가루를 얻기 위해서 입니다. 꽃잎은 정선군 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는 꽃가루 은행에서 분말 형태로 가공된 후 초저온 냉동고에 보관됩니다. 과수 농가들은 매년 인공수분에 필요한 꽃가루를 확보하기 위해 애를 먹어야 했습니다. 품질이 보장된 국내산 꽃가루는 20g당 10만 원대로 가격이 비싸 엄두조차 낼 수 없고 수입상 꽃가루는 가격이 저렴한 반면 과수 전염병의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. 꽃가루 은행이 들어선 후부터는 고품질의 꽃가루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열매가 달리는 결실율도 기존 17%에서 90% 이상으로 높아져 안정적인 수입이 가능합니다. 정성군 농업기술센터는 가수 농가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주말에도 꽃가루 은행을 운영하는 한편 찾아가는 영농 교육을 통해 정성군을 명품 가수 재배치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. G1 뉴스 박성준입니다.